가요베스트 사계절 아름다운 항구도시 불용시 대천항에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즐거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요베스트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쭉 함께 해보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지 왜 장수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민씨 같은 분이 또 같이 와서 오늘 특별 MC를 봐줘서 더 오랫동안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참 선배님들도 열정적으로 노래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참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민씨에게 가요베스트를 통해서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박상철씨의 앵콜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정민씨와 저와 함께 대천행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